유튜브 친구들 성세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요즘 와우 클래식이 매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번에 재밌었던 컨텐츠 바로바로 무자본 데이 2차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야수 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악세사리는 똑같이 야수 전에 나온 악세사리만 사용이 가능한 예를 들면 프라이식 개든푸드를 진행할 거고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매판 마다 삭발전을 진행할 겁니다 결국에 머리털이 밀리는 재미까지 플라스로 제 머리털이 밀리면 부캐 부캐 부부캐 부부부부캐까지 동원해서 오늘 최대한 많은 인원들의 머리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한 악세사리는 바로바로 파워 드럼통이다 칼찰사람 들어오세요 아 닌자의 팔개장이라 바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레디레디 아앙 바다 바로 출발 자 역시 파워 드럼통은 클래식 아레나가 생겼을때도 개사기였기때문에 엄청난 손으로 자라볼죠 무려 변신하면 백실드 대성에 엄청난 번지 성능이 있지만 변신이 끝나면 스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변신을 해줘야되는 센스를 중요하고요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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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아아 번지 이런식으로 옛날에 격투기기장 CTS 썼으면은 그냥 공포의 그 자체 거의 라그나루급이었죠 어휴 미안해요 아따 출발 흐리야 흥 정강이 정강이 위 아래 왼쪽 가면서 오른쪽 왼쪽 흠 정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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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머리털 바이스 흠 자 이렇게 아 역시 클래식 그 냄새나지 않아요 아 우리들의 그 추억이 그 팀캣이 막 학교 끝나고 팀캣이 사오던 시절 그 느낌이 막 드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주영상 임팩트체인 아 임팩트체인이라 옛날 학생이긴 한데 아무도 안썼죠 어쩔 수 없네 자 저런 학생 같은 경우는 흠 흠 파괴성 아니겠지 흠 자아 아 임팩트체인은 역시 대만기 되면은 에픽학세를 금지시키지 않지만 에픽학세보다 더 사기학세가 있어요 바로바로 암레이저입니다 에픽학세를 껴도 인정하지만 대만서버에서는 암레이저 끼면은 무조건 추방이에요 점프하겠죠 하고 뿅 뿅 아하하하하하 뿅 피해주고 뿅 뿅 뿅 뿅 뿅 막아주고 뿅 뿅 어 두대 막아요 피해주고 모빙해주고 뿅 뿅 뿅 뿅 뿅 뿅 두대 막으면 muss 다 뿅 세포 Which 'll 나갔을 당시에 막아 그래서 세주로 됐는데 반격기도 됩니다 지금은 개사기죠? 옛날에 제일 좋은 게 암바주카 그 다음이 암머신건이었는데 요즘은 안내기가 짱이죠 아 안죽어요? 머리턱 밀리면 안 되는데 뿅! 뿅! 아! 아 잠깐만! 안죽어요? 개죽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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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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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치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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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죽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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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턱! 제발! 제발! 친구야! 한 번만! 제발! 지금 저판이야! 두판지야! 분량 안 나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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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세요! 돌아온 박살면상으로 박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슨 학생을 알지? 좋아! 자! 돌아온 박살면상은? 음... 완벽해! 이거하면 이길 수 있다! 바로! 또! 뭐였지? 파워 밴드! 하하하하! 레츠고! 바로! 자! 머리도 한개 밀렸지만 또 밀면 되죠! 또! 후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빡냐! 아다다다다다다다! 빡냐! 빡냐! 흥! 안죽어요! 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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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헝! 엑스반녀! 엑스반녀를 좀 더 셉니다! 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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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졌다! 흥! 흥! 엑스! 흥흥! 박수철! bitcoin 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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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하앙 웹퐁흐흐하앙 웹퐁스 아니죠? 이거 반역해봤자 난 어차피 누워 허어 뻥냐?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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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철 오우오오오.. 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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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cko연이 아قد completo 박수철 흐어어엏 흐어! 흐어어어어 으어어어아아아아아악 큰일났다 1대1. 괜찮아요? 제대로 가야겠다 흥야아 핫둘 핫둘 반격기 흥 흥 흥 흥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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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냐! 아다다다다다! 빡냐! 빡냐! 흐흐! 아! 흠흠! 흠흠! 어! 죽어라 김흥동! 빡냐! 빡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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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음... 오케이 트랜스버를 해보겠습니다 삭발전 오프였네요 이런 야발 자 가볼까요? 아 죄송하지만 대머리는 안받습니다 머리털 있어야지 게임을 할 만한지 어디서 지금 머리털 상대가 지금 등비를 온거야 아 딱봐도 북해줘 안받습니다 아 머리털... 오케이 충분히 밀만하네요 가볼까요? 좋아좋아 자 트랜스벌이 진짜 거의 반토막으로 하얘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본캐롱 어시스트 큐브로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흥흥 망기 뭐지? 옛날 레슨 죽었는데 아하 아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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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l 흥 1위원! 풍! 풍! 후아! 하고? 하고? 오케이 완벽해요 풍! 하고? 아! 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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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번에는 네! 저의 영원한 소울 파트너! 박살 면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살 면상! 이번에는! 오늘은! 좋아! 중력 장화를 껴보겠습니다! 오케! 캐릭터는! 어! 어어! 에스퍼에 끼자! 오케! 아! 머리털 없죠? 머리털 들고 오세요! 아! 님도 없잖아요! 쓰읍! 딱 봐도 김현동 국회죠? 하하! 오케! 아! 머리털 없죠? 머리털 들고 오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딱 좋습니다! 가볼까요? 쓰읍! 아! 바로 밀어버려야겠다! 아! 딱 출발! 자! 이거 하는거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1대 1 레슬랑 무겁게 했거든요? 일단 무겁게 하시구요! 어떻게 하냐! 자! 스텝 발다가 바로! 일단은! 에! 찌찌뻥! 찌찌뻥! 자! 초낫점씨! 하면은 가드! 어! 뚫리는데 얘가 멍청해서 가드했네요! 어! 으! 으! 초낫점씨! 오케이! 아니! 뭐예요! 이런 기술 없었어! 뭐야! 이제 중력장화도 이거 되네요! 바뀌었네! 이제 뭐하는.. 포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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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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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간다! 아이씨! 아하하! 야옹! 흐음! 야옹! 어! 어! 으흐흐흐흐 막아! 자 막아! 자 배지 풀리지 마야죠 야옹 탁 아 안돼 야옹 아하 어 아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 야옹 야옹 어 어 넌 뒤졌덩 원투 낮잠시 나을텁기 이겼다 번지대에서 주는게 제가 누워서 주는것보다 더 느리시기 때문에 내가 이겼죠 뭐였죠 좋아죠 자 이번에는 세일러지팔야 세일러지팔 밖에 없다 아 뭐요? 뭐요? 흐흐흐 오케이 추박 3번 했으면 근성 인정이지 자 가봅시다 아 커빈이 만원 호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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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케이 맞으면 이득이죠 왜냐면 나는 이제 공격을 하시기때문에 플로르 꺅 펭 에이뮤Argh 어 tard으 marginal 딱 또 ugly 와 아 만족기 에잉 흥흐여 Hindi 자, 세일러몬도 무콜 있어요 뭐이래 무코 세일러몬 4000판 쓰신 분이 무콜쓰거든요 어디서봐여 유튜브의 장인에만하다 세일러몬 편에보세요? 아들로로로로확 후업 악 악 아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노재미야 하하하아 노재미야 노재미야 하하하아 노재미야 하하아 아 진짜... 이거 변신할 때 변신이 개꿍인데 변신을 풀어버려? 너 용서할 수 없다 진짜 어 깝쳐 지금 깝쳐 개못하는게 개못하는게 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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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도 안되는게 세우고 세우고 톡 세우고 톡 깝쳐 어깝쳐 어깝쳐 어퍼컷 못하면서 깝쳐 넌 뒤졌다 내가 세일러면 금지대 이거 안쓸라는데 푸르륵 넌 진짜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기본기 탄탄모드 갑니다 어 깐타피아 벙지 잘가 심지어 피씨방이네 아 이쁘네요 잘올리세요 다음에 뭐여볼까 스파이더넷? 아니야 이거 왜있냐 어 음 무기파기가 보시나볼까 오랜만에 아니 뭐 낙세가 없어 이게 저 오케이 지원보상 아니 딱 하나 주는거야 장난해 으아아아 싫어 보기만 해도 짜증나 파초선 해야지 자 파초선은 그때 이제 캐릭터가 얼마 없었을때는 격투가나 스파이 끼었는데 저는 스파이를 많이 했습니다 스파이 끼께요 스파이가 되게 좋아요 대시엑스 후에 싸대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애용했습니다 대시엑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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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이 콤보가 그때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러한 어퍼콘트 페이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죠 아다다다다다다 아 뭐야 맞췄자 아우 이렇게 힘들어 안보이네 저거 코콤하는 방법이 상대방이 그 대간이 돌아가는 방향보고 여덟 개의 각도 중에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을 해서 또 한번 쓴건데 절람이 되네 여기다 와아아아 후후후후후후 신기해져 나도 몰라요 어떻게하지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두루루루루루루 펑텅텅텅 두루루루루루루 어 왜 이렇게 잘하냐? 옛날엔 그런거 못했는데 뭐해! 여기 가서 맞아줘! 이 새기 이 새기 이 새기 나를 부모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싸우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 링링 잉! 응... 자아하... 다음 부분! 아, 뭐 해볼까요, 이 방에는? 이 아이쓰, 계정이 좋은게 별로 없네... 안 되겠다... 님아, 잠시만요! 저 액셀좀 사올께요! 하지만 우리 이런 흑수적 계정도 계단푸드가 아주 정체를 바꿔서 좋은 게 있죠 바로바로 1일치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어.. 뭐 살지? 음.. 살 게 없네? 아니 1일치 만들면 뭐해 살 게 없는데 아니.. 아니 장난해요? 아니 1일치가 살 게 없잖아 아니 심지어 무제한으로 파는 건 1일치 못 사네? 전투마우스 사고 그러면은 전투마우스랑 트랜스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다 옛날 악스 아니잖아 파이어크로스, 윈드크로스, 썬더서븐트 아 프리패스 감사합니다 스타세이버? 아니야 스타세이버는 옛날 악스 알잖아 옛날 악스 맞나? 하긴 옛날에 맛있었다 인정? 오케이 들어오세요 흐흐흐 좋아 좋아 자 이번에 새로 산 악쌀이 바로바로 잔투마우스 껴볼게요 잔투마우스 역시 캐릭터는 네 스파이갈 짱인데 아 머리털 없네요 바이슨 자 저런 종이스키는 미는 맛이 없습니다 아 딱 봐도 부캐죠 아 저리 가세요 헉 헉 헉 스키 바꾸세요 아 좋아요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레디 클라클라클라 저런 거 하면은 전투마우스 자 전투마우스는 어떻게 쓰냐 아주 간단합니다 대시피를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대시엑스 엑스 마무리 와 오지죠 옛날엔 다 이 정도 썼어 옛날 유전선은 다 이 정도 썼지 않아요? 대시엑스 대시엑스 기소보다 적기 때문에 마구 써도 돼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풀어주고 아 원 자 이제 필 쓰면 필 쓰려 한다 도망가 한납 조심조심 한납 한납 안 돼 미끄덩스 이거만 쓰면 돼요 딱히 그런거 없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위임 흠 허 허어 허어 엑스 흑핰핳핳핳핳핳핳 흠 네 뭐 옛날에 그 추억의 냄새가 나는 그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잖아 추억이 뭐야 역해였네 옛날에 그 추억이 생각나지 않아? 엄청나네요 옛날에 그 추억 자 다음 학생은 스타세이버 써야지 아 이것도 추억 오케이 오늘은 너 한 번에 밀어줄게 옛날에 추억이 또 묻어난 학생 뭐있습니까 스타세이버 21,000원에 팔던 게이머리 가격치고는 전나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쏜데 아 이렇게 옛날에 역대시 하면서 콤보 쓰는 거 되게 추억이죠 해십스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엑스시 아 추억이다 추억 하고 개가 브레이크 대시피 그리고 점피 우와 추억 아 옛날에 진짜 아 유저들 다들 이렇게 썼지 역대시 못한다고요? 그 당시에 애들 볼새끼고 14연배하고 다니셨어요 아홉 진짜 애들이 사이버놀스 아아아아아아 안됐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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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으냐? 어 전화 구라타아 으아 죽어라아 한 번 더 죽어라 으 죽어라 아 아 죽어라 으아아 죽어라아아ㅏ 안 되었다 덜룰룰로 덜룰로러 아아아아아아 딱히 달라 야 무자범 딱대 너는 전투필터로 끝내주겠어 들어와 진짜 이 전투필통으로 끝내줄게 들어와! 좋았어 어 머리카락이요? 있어요 어차피 진리없어 오케이 기술 확인 완료 죽음의 삼각자 저걸 걸리면 직선으로 밖에 무퍼야 직선으로 밖에 이동이 안돼요 엄청나죠? 죽음의 삼각자 제발요! 크게 잠깐 뒤로 가지러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죽음의 삼각자 몽땅냥 몽땅냥패 몽땅냥패 왜지? 이거 구름전 한정사기였다 맞아 구름전에서 산건 사기였는데 몽땅냥패 아 맞아 사기기술 또 있어요 바로 일단 죽음의 생각자 아빠 크랩파스 뿅뿅뿅뿅뿅 뿅뿅 아 하 죽음의 생각자 아빠 크랩파스 아 뒤로가 뒤로 안심해요 뒤로가요 아빠 크랩파스 베시엑스 아 시발 데미지 존나 약하네 이거 아 죽음의 생각자 아 크랩파스 죽음의 생각자 하하하하 몽땅냥패 아 힐 너무 꾸지다 하하하하 탕탕 탕탕탕탕탕탕 안 돼 이거 이거 밀리면 킹터 얼마 없어 어 아 어 발음소리로 타임 하하 2만5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기다려 내가 이 악살에 꺼낼 줄은 몰랐는데 용서할 수 없다 호쟁아 잠만 빌렸을게 자 무자보시 들어오세요 좋아 악세 많아 자 이 계정에 악세 엄청 많네요 넌 진짜 너는 진짜 내가 용서에서 내가 옛날에 그 금단의 그 조합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금단의 조합으로 너 이겨줄게 가자 넌 죽었다 진짜 한때 클래식 레더가 있었을때 이 조합으로 1등만 먼저 있죠 여기서 잊지알만 되면은 절대 못하여 뿡뿡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뿡뿡 와나 뿡뿡 내가 이득이야 어차피 기력은 상대방이 달고있고 저는 차기때문에 절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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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뿡뿡 피해주는 척하면서 턴해주고 막아주고 내려가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가주고 뿡뿡뿡 피해주고 그리고 뿡뿡 내려가면서 다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주고 올라가주고 뿡뿡뿡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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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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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돼요 규채우기 때문에 내려가주고 뿡뿡 뿡뿡 내려가주고 내려오머는 다시 올라가주고 뿡뿡 뿡뿡 아 너무 재밌다 씨 진짜 안쓸라인데 나쁜놈 올라가주고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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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하겠죠 뿡뿡 뿡뿡 내려가두고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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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컹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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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한대 맞아 한대를 맞고 오케이 할 만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글 아 점프를 세대 맞은가 더욱더 더럽게, 이번엔 살짝 밑에서 피좀 빼고 갑시다 대각선으로 대식스하면은 두대 잘 맞아요 그리고 상대가 가드 때 하는게 가드 장점입니다 그리고 쩝쩝 히어 중축하면서 터내주고 다시 올라가주고 뽕뽕 내려간척하면서 다시 올라가주고 뽕뽕 거리 벌려졌으니까 두번 채워주고 내려간척하면서 히어주고 내려가면서 상대방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주고 상대방 올거 같으니까 안가고 어... 벽보고 필수면은 두대 맞고 한 번 더 벽보고 필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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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주고 내려간척하면서 올라가주는척하면서 내려가주는척하면서 올라가주는척하면서 내려가주는척하면서 올라가주는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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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했리고 뽕뽕 범 아 잠깐만 야 지면 안돼 아이디터 없다고 아 아이디터 없다고 자 이번 아이디의 발음으로 윤팡화이디입니다 가자 스킨 스킨 봐봐 좋아 이거 하나면 충분해 넌 뒤졌똥 하.. 뭘로 밀어줄까 뭘로 밀어줄까 흠 아 무슨 악쇠를 해야 될까 아 무슨 악쇠를 해야 될까 이 새끼를 밀 수 있을까 오케이 자 윤팡화이디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사기학생 바로바로 크로스보호 갑니다 진짜 우리 선조님들의 선조님들의 사기학생 크로스보호 이거면 뚝딱이지 갑시다 자 올 때 막으세요 일단 막으세요 그 다음에 엑스엑스 퇴삭이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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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개사기학생 야 뭐야 벗기니까 더 멋있는데? 벗기니까 더 멋있어졌어 아 스킨바 너는 용서할 수 없다 바로 추방 하하하하 난이 이 자식 심지어 사기학생끼였네 하하하하 뭐지? borb 사기학생 McMahon 자 오일때 Mensch 쓰겠죠 막아주고 xx xx 한번 더 피해주고 이어주고 아 같이쓰면 너도 못쓰죠 xx 55 갑자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흐흐흐흐 다음 다음 아 누가와도 북해져어? 아 바이오왕? 오케이 근데 왜 안밀렸냐? 삭발조 온 했는데 밀린게 이거야? 사기 스킨이네 이걸로 딱 다 3명 가서 빈자 지금 2명 밀었죠 3명 갑시다 X X 너무 좋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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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O X X O O O O X X O X X X 딱 걸렸죠 O X X X 자 위로 하도 많이 깔아놓을 때 아래에 모빙 칠테니까 아래에 모빙 칠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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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떡 으하하 너무 재밌다 어 Guam 어우 이쁘시네 자 다음부으 agriculture 자 소리는 이렇게 아까 얘한테 졌지않아유? 어어? 아 얘한테 앉았어요? 뭐야 그럼 머리털 왜 있는거야 어어!! 시현폭탄이다!! XX 1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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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흥! 어흑! 어어! 어! 어흑! 아아... 으음! 으음! 토! 아흐... 너무 좋은데 이 학생? 크로스는 왜 이렇게 사기야? 흥야아! 아하하하하하하 짜다구? X? X? 어? 끈취하겠죠? 딱 걸렸죠? 누가 봐도 끈취할거지 끈취했죠? 그럼 죽어야죠? 호호호! 아아... 네 명째 한 명만 더 맺자 크로스보... 심지어 콤보도 존나 쉬워 자... 다음번... 아아... 누가 봐도 부캐죠? 아아... 맘에 안 들죠? 아아... 뭐야 너 안 밀렸냐? 이 새끼가... 카운터... 너노형... 아아... 맞아 얘한테 3연패 했다! 마지막 너 밀고 가자! 그리고... 이 새끼... 악수해봐봐... 어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자꾸 나 느린 갑옷으로 지금 내가 비비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 이길라는 거야? 호호...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도... 다 머리가 있습니다 네... 네... 갑시다! 출발! 저거... 걸리면 끝이다 걸리면 끝이다 걸리면 끝이다 걸리면 끝이다 됐다 벗어 그렇지... 네... 가고... 이 새끼... 아... 끈치하면 죽어야죠 끈치하지 마세요 에? 끈치하지 마세요 끊어지게 하는 순간 바로 그냥 네? 바로 그냥 상이탈이 흐려! 점프로 맞아주고 자 맞아 상관없어요 아... 끈치... 하지... 마세... 깍치기 깍치기 자 압박 들어갑니다 압박 들어갑니다 이제 점프하기 쭉 아잉... 잉? 그냥 깡필... 아... 끈치하지 마세요 끈치하지 마세요 끈치 끈치하지 마... 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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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피가 왜 없냐? 번지로 죽인거 아니었네? 아... 이렇게 오늘도 무자본 머리 밀렀다 아... 빡빡머리 아... 이렇게 오늘 무자본 데이 오늘 이렇게 크로스보우로 끝을 내버리네요 근데... 정말 좋다... 정말 좋아요 진짜 옛날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거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좋았는지 마침 체감이 되네요 자 무자본 데이 3일차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후회 후회 해주세요